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영어 패턴 하루에 한 개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래쌤입니다. 오늘은 Day 29. 벌써 29일 차예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네, 29일 차 한번 볼게요. 오늘은 패턴이 How can you 어떻게 뭐뭐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오늘의 문장은 How can you be so sure? 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패턴 How can you 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냥 Can you 하는 경우에는 뭐뭐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어떻게란 뜻 How를 앞에 붙여주니까 어떻게 뭐뭐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패턴은 How can you 였어요. How can you 이거는 정말로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로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말로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How can you, 여기 can이 들어왔죠? 조동사니까 뒤에는 어떤 형태 붙을까요? 동사 원형이 꼭 붙어야겠죠? 조동사 뒤에는 언제나 동사 원형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억양은 여기 지금 어떤 걸로 시작했어요? How 의문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의문 문의를 꼭 살짝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패턴 How can you 본격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다시 볼게요. How can you be so sure 이거였죠? Sure이 확신하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확신한다 라고 해서 so sure, so를 넣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How can you 뒤에 so sure 붙이고 싶은데 안됩니다. How can you down는 뭘 쓰시라고요? 동사 원형 쓰시라고 그랬죠? 동사 원형인가요? so sure이? 아니죠. 얘는 형용사에다가 지금 부사 붙여가지고 지금 강조해 놓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용사 sure에 붙여 있어요. 그러면 sure은 How can you 대해 바로 붙일 수 없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앞에 be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ow can you be so sure 이렇게 된 거예요. 형용사 앞에 be 동사 이거 잊지 마세요. 간단하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행복하다 이거 뭐라고 해요? I am happy 라고 하죠? I happy 아니잖아요. I am 있죠. be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형용사 앞에 be 동사. 그래서 How can you be so sure 이렇게 된 겁니다. 억양은 어떻게 했죠? 어디 올렸어요? How can you be so sure? Sure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sure. 그리고 끝은 살짝 다시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How can you be so sure? 한 번 더 해볼까요? How can you be so sure? 네 잘하셨어요. 이제는 How can you 패턴으로 응용 연속 계속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기적인이라는 형용사 selfish 라고 합니다. 이제 selfish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selfish가 형용사라 그랬죠? 제가 아까 How can you be so sure? Be so sure. 미동사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selfish도 형용사니까 How can you be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했으니까 So selfish. 그대로 똑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How can you be so sure? 해서 바뀐 거? Sure이 selfish. 이거 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니?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can you be so selfish? 한번 더 해볼까요? How can you be so selfish? 네 selfish. 끝을 살짝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런 말을 하다 이렇게 하면은 어이씨 그런 말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말하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말하다 말하다 say잖아요. 그것 that 붙이시면 돼요. say that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너무 간단해져 버렸네요. 그거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뭐라고 하면 되죠? 오늘 패턴이 How can you? 다음에 동사원형 바로 붙이면 되니까 say that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How can you say that?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can you say that? 이런 거는 따질 때도 많이 쓰는 말이겠죠? 감정이 살짝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생각하다 라는 단어 아시죠? thank 이거 발음 꼭 주의하셔야 돼요. th 발음이니까 혀가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안으로 땡기면서 목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thank thank 쌍디귿 발음에 좀 더 가깝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꾸 쌍시옷 발음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think 가라앉다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s-i-n-k 이게 아니라 th 발음 살려주시려면 쌍디귿 발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thank thank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생각하다 think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는 like that 해주시면 돼요. like이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죠. that이 그것이니까 그것처럼 그것 그것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란 뜻. 그래서 think like that 하면 그렇게 생각하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의 패턴이 뭐였죠? how can you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think like that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how can you think like that 어딜 제일 올릴까요? thank 를 확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can you think like that 한 번 더 해볼까요? how can you think like that 발음 징크 소리는 내지 마세요. thank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면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이것을 하다 이걸 붙여주시면 돼요. 이것을 하다 하다가 뭐예요? do 이것은 this 그러면 do this 하면 되겠죠? 이것을 하다 나에게 to me 붙여주시면 됩니다. to가 누구에게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to me 이제 다 완성됐네요. 나에게 이것을 하다 do this to me 그러면 이제 패턴에다가 붙이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패턴이 how can you 였죠? 나에게 이것을 한다 do this to me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떨 때 쓸까요? 싸울 때 많이 쓰겠죠? 특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녀가 싸울 때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how can you do this to me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디로 올릴까요? do를 제일 올려주시면 돼요. 감정을 살짝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how can you do this to me 한번 더 해볼까요? how can you do this to me 감정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감정도 넣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할 거 다 해버렸네요. 오늘은 day 29 패턴 how can you 보셨습니다. 연습하실 때 감정 넣어서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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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